저희 뉴멜로디가 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곡을 공연하게 되었어요.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위쪽 링크로 41화를 봐주시고요. 저는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화 나와라요! 어라? 왜 곰돌이 인형 탈이 있지? 귀엽다! 어디? 안녕하세요 곰돌이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곰인형은... 안녕 헤라야? 오랜만이야? 나 너같이 칙칙한 곰돌이 모르는데? 내꺼 아니야 갖다 버려. 안돼! 어? 42화 인터넷 스타 노래하는 곰돌이! 아니 귀여운데 버리기엔 아깝잖아. 그러게 이제 보니 송이 닮았는데? 좋아요. 이번 편에는 송이를 닮은 귀여운 혹은 칙칙한 곰돌이가 나오나 봐요. 노래하는 곰돌이라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버리기엔 아깝겠죠? 송이가 곰돌이 차를 쓰면 귀여움의 귀여움이 배가 될 텐데. 버리더라도 송이에게 한번 씌워보고 버리라고 해야겠어요. 그럼 그전에 다같이 42화부터 보러 갈까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샤이닉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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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cup정 finally! 창의 아름다운 파리에 피하고 올 해요.. 때 치HEN닉스타! → 샤이닉스타!